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은 끝났고 오늘 11,410원 5%나 빠져서 끝났습니다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오늘 장중에도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자 이거 팔았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더 사도 되는 거냐 이런 문의가 많으셨는데 이슈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온디바이스 AI 자 여러분들 문의 주신 부분들 브리핑 해드리고 향후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4가지 정도로 단계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논란이 뜨겁죠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입니다 뭐 디렘 플래시 이런 거 나오죠 익숙한 단어 드릴 겁니다 반도체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반도체 IoT 업황 회복 실적 안정 기대 차트를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주반도체는 아니고요 해외 차트인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게 2년 차트 거든요 주봉 주봉인데 자 보시면 특이한 모양이 나오죠 굉장히 오래된 박스입니다 장기 박스인데 지금 이거 뚫으려 그래요 2022년 이후로 2년만에 거의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2020년 마리 정도 찍었죠 고가를 자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박스거든요 근데 오래된 박스를 만약에 뚫어버리잖아요 이게 차트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는 사이클이 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불거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벌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적자가 되면 또 오래 갑니다 근데 바텀을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지수 하나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그 보시면은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얘기 나왔고 퀘컴 미디어텍 저전력 반도체 인증 업체 자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퀘컴 나오죠 퀘컴이 어떤 회사냐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핸드폰 팔 때마다 여기 로얄티 받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팔아서 캘컴한테 다 갖다 주는 셈인데 여기서 인증했다 무슨 얘기냐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저장하고 기억하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스템 반도체는 명령을 내리거나 영상을 보내거나 복잡한 걸 수행합니다 당연히 이쪽이 훨씬 고부가 가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 생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다품종 소량이에요 벌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훨씬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근데 불행하게도 TSMC 같은 대만 회사가 시장을 거의 40%나 장악하고 있어요 삼성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용인에다가 300조 가까이 투자하면서 뭐를 하겠다 반도체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다 모자 시스템 반도체 왜 4차 산업혁명 이후로 AI 라든지 로봇 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모든 게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특히 올초에 뜨거웠죠 엔비디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채집 bt 대화형 솔루션 에이아이 여기에 엔비디아의 gpu 라는 에이아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점유율이 90%나 되요 엔비디아 올해 주가 300% 오른거 아시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데 이 채집 bt 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명령만 수행하면 안되잖아요 데이터 어디서 나와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특별한 반도체가 들어가요 어떤 반도체 사람들 머리에 있는 지식을 계속 쓰다보는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에이아이가 명령을 내리고 그죠 그럼 시스템 반도체가 작동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한테 정보를 꺼내라 그러겠죠 다시 보내고 보내고 다시 오고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소모됩니다 전력 과바가 걸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적겨먹는 반도체 이거를 메모리 반도체 인데 자 이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대량 생산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설계와 생산 같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를 따로 합니다 또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처럼 파운드리가 따로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AI 시대를 맞아서 이 시스템 반도체가 폭증하고 있는데 수요가 거기에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게 저전력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일반적인 반도체는 안된다 이거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얼마나 수요를 많이 볼까요 이게 여러분 AI 가 올라간다고 AI 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시스템 반도체만 수위를 보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요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장하고 기억하고 전력 소모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이거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거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뭐냐면은 amd 반도체 amd 는 누구냐면 여러분 ai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엔비디아 인데 자 거기에 도전장을 던진 회사입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AI 칩을 내놨어요 AI 칩 반도체 원래는 엔비디아의 GPU가 점유율이 90%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깎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새로운 AI 칩이 나왔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럼 당연히 정보 처리도 빠를 거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무조건 저전력 반도체가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세요? AI에 들어가는 칩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저전력 반도체는 훨씬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설계하는 기업 팸리스 기업 제주반도체 주가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amd 가 출시한 것 때문에 제주반도체가 움직인 거죠 나비 효과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자 이거 뭐냐면 이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온 디바이스 AI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렵게 찾은 그림인데 보통 AI는 클라우드 기반이죠 대형 서버를 통해서 옵니다 그죠?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개인에게 도달을 하죠 AI가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서버가 필요 없어요 대형 서버가 클라우드가 필요 없고 기기에서 바로 옵니다 그게 삼성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태블릿이든 바로 오는 겁니다 AI가 바로 여기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되죠 클라우드나 이런 데 해킹 안 당하고 응답 속도 빠르죠 인터페이스 안 거치니까 그 다음에 저전력 저부형입니다 왜? 이 안에 AI가 탑재되면 시스템 관저체가 당연히 들어갈 거고 저전력 관저체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이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삼성은 내년에 갤럭시 시리즈에다가 폰이라든지 태블릿 노트북에 이거를 부착해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삼성이 먼저 도전장을 던졌어요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점프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관련 종목도 쭉 있는데 가장 높이 오른 건 역시 제주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AI 기업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I 반도체가 업그레이되면 될수록 제주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펜리스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또 이슈가 하나 터졌죠 모건스테인리에서 반도체 주식을 샀는데 잔뜩 담았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산 게 제주반도체 5.78% 200만주 가까이 샀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이 채널에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저밖에 없는데 썸네일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가 분명히 이거 기간동향 되게 수상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안 사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외국인들 한꺼번에 120만주가 들어왔어요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과거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단순 투자 순진하게 믿으시는 거 아니시겠죠 여러분 외국인 지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차익실한 매물도 나오긴 했죠 일단은 강력한 시그널을 줬어요 우리 이거 사겠다 별로 크지 않은 기업을 120만주를 한꺼번에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주반도체가 보시면은 유통물량이 얼마냐 3400만주 물론 많기는 합니다 그죠? 많긴 하고 대주주 물량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대주주 물량이 12% 정도 되네요 물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유통물량이 12% 정도 빠진다 그러면 3000만주 안쪽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한 번에 120만주를 담았다? 보통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제주반도체가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세게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는 걸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에서 갤럭스 시리즈에다가 온 디바이스 AI를 부착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긴장할까요? 당연히 애플이죠 하이애이나 샤오미는 차치하고라도 애플이 그동안 프레이미엄 폼으로 폰은 적게 팔아도 삼성보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약간 업그레이드된 프레이미엄 폼이잖아 이거는 약간 중가 폰이고 삼성은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걸 장착하게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애플이 급해진 거죠 물론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오래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팸리스 기업도 좋은 게 많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애플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저전력 반도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원하는 거죠 이걸 설계하는 기업 훌륭한 기업이 원하는 자 1월달에 대규모 수주가 있습니다 애플 쪽에서 애플이 급해진 거죠 이거 곧 일정이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애플의 대규모 공급 계약 이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미리 밭을 다져놓는 거죠 저전력 반도체 패밀리스에다가 이 두 가지 일정이 1월달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배너에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010 3158 8575 로 자 구독해 주시고요 스팸 문자 구분해야 되니까 제주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두 가지 일정 제가 문자를 알려드립니다 이거 빨리 받으셔야 돼요 1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리 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제주반도체가 그 정도로 파워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저전력 반도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아까 기간 동향 말씀드렸고 1번 보시면 급등이 나왔죠 대량거래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자 그죠? 주봉 보시면은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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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매집을 했어요 터졌죠 확실하게 세게 들어왔죠 여기서 좀 그 다음에 월봉 자 약간 박스죠 6,000원대인가요 3,000원대인가요 3,000원대에서 1,000,000원 정도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 오래된 박스 무조건 뚫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래 터지는 거 봐서 그죠? 확실하게 뚫고 올라왔죠 위로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필라델표 반소체 지수 비슷하죠? 굉장히 오래된 장기 박스를 뚫잖아요 이게 그죠? 필라델표 반소체 지수 비슷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축적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주식도 굉장히 멀리 갑니다 이거 살짝 조짐이 보였어요 지금 월봉까지 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여기 38,000원대에요 쭉 빠졌다가 터졌죠 확실하게 터졌습니다 보시면 이때부터 매집 했어요 2015년, 16년 그리고 본격적인 매집은 3년 2020년 그러면 3년에서 7년 정도 매집을 한 겁니다 러프하게 근데 여기서 몇 배 올랐습니까? 5,000원대에서 13,000원, 14,000원 3배 정도 올랐나요? 여기서 끝낼까요?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7배에서 8배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게 매집을 했는데 그 정도 상승으로 끝낼까요? 그거는 세력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자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향에서 올라갑니다 3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띄웁니다 기간이 길면 기수로 수익률은 커지게 되었어요 7월달에 어마어마한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봉 보시면은 여기 이미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고 여기 새로 큰 세력이 하나 들어왔죠? 그리고 개미들도 붙었을 거고 여기 들어온 애들 자 모건스텐님도 들어와 있고 외국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얘들이 원하는 건 뭐죠? 과거에 들어왔던 구세력이랑 개미들 개인 투자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개미 털기 말 그대로 개미 털기 얘네도 해요 외국인들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포와 희망을 주면 됩니다 밑으로 털거나 위로 털어요 내려가면 무서워서 팔고 올라가면 좋다고 팔고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해도 시세를 다 못 먹는 이유가 이런 세력들의 매매 스킬을 외국인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박민수가 증권사 24년 다니면서 절반을 PB점에 있었어요 12년 동안 지점에서 5천억 정도가 관리가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거액 자산가들 많은데 이거를 연구한 거죠 세력 기법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잠잠해졌잖아요 여기서 끝났고 한 번 1라운드가 어떻게 되죠? 변동성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왜? 1월달에 빅 이슈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애플과 엔비디아와 관련된 털어먹고 자기들끼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털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제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자 1번 2번 3번 2번이 중요하죠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매 스킬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얘네들 세력 기법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월 일정 두 개 다 넣어놨습니다 그거에 따라 전략을 다 짠 거고 이 세력 기법 있잖아요 매매 스킬 상장 겹 2,000개 이상 종목 다 적용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반도체 내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시세를 낼 겁니다 미리미리 자료 받으셔서 대응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냐면 배너에 번호 보이시죠 자 010 3158에 8575로 구독 앞에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하고 알 리포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팸 문자 구분해야 되니까 꼭 구독 붙여 주시고 제주 알로 보내주시고 아까 그냥 구독은 뭐였죠 구독하고 제주는 엔비디아 하고 애플 일정만 궁금하신 분들 리포트 필요 없고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타점에 대해서 박민수가 타점 잡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슈도 띄워드리고 이렇게 차트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3화 만들기 프로젝트 매매 사인 드립니다 당연히 제주 반도체 1월달에 급해지겠죠 사인 많이 나갈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급등줄 추가로 드립니다 2,3개 정도 3화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천천히 갖고 계시면 100에서 500% 갈 만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그냥 약간 중장기성이에요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자 구도 제주 하고 티를 원해주세요 텔레그램 500명 입장하면 링크 드려서 바로 매매 진행하겠습니다 종목은 이미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대응해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논란이 뜨거운게 공매도입니다 제주 반도체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시면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됐죠 코스닥 150, 코스피 2배 종목 외에도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글로벌 ARBD를 공매도한 종목들 지금 불법이니까 쇼커버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 시켜놔야죠 다시 채웁니다 근데 갑자기 쇼커버 했던 것들 공매도 가도록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분기 실적이 안좋았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원, 80만원대 공매되었습니다 빠지라고 주식이 안 빠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그러면 이제 채워야죠 겁나니까 손실나잖아요 쇼커버 들어갔는데 너도나도 갑자기 쇼커버 들어오니까 그때는 급해지죠 못샀던 애들은 지어짜듯이 막 삽니다 시장가루 쇼스키즈 시총이 17조나 되는 기업이 한달 만에 300%가 오르는데 쇼커버 끝나니까 바로 폭락이 나와버려요 이게 개인분들은 절대 대응이 안됩니다 절대로 제가 박민수같은 베테랑 PB 출신들이 만든 이런 리포트 특히 이 공매도 쇼커버 대형 있죠 이거 아무나 못만듭니다 저같은 베테랑 PB 출신들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지인중에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 부터란 쏘습니다 이게 지금 쇼커버 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거 위에서 매도하세요 에코프로처럼 급락합니다 나중에 아직 쇼커버 안하는 종목들 있죠 밑에 사놨다가 쇼커버 들어올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런걸 종목별로 제가 다 담았어요 전종목 857 구독 해주시고 공매도로 보내주세요 구독 공매도 그럼 리포트 보내드리고 글로벌 아이비들이 가장 공매도를 많이 한 섹터는 여러분들 예상대로 2차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게 있었어요 보시면은 실제 사업 추진 중인 것 36% 매출 잡히는 것 20% 발표 직구 대주주 주식매도 무슨 얘기냐 무늬만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경고를 했고 당연히 이거 공매도 했는데 지금 쇼커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쇼커버 끝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실적 매출 없잖아요 바로 폭락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차전지 뭐 분류해서 1번 항목이 중요하겠죠 실적 나오는게 안나오는게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얘는 일정까지 담았습니다 자 이거는 구독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구독 공매도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2차 구독 공매도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필요한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제주반도체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리포트나 이런거 받으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어떤 건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주 리포트 있었죠 제주알 그 다음에 제주 T 텔레그램 급등주 두세개 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인원이 세번째 공매도랑 2차 꼭 같이 받아가시고 모든 자료 요청은 꼭 문자 넣으실 때 꼭 구독이라고 붙여주세요 구독 제주알 구독 제주 T 구독 공매도 구독 2차 자 그리고 엔비디아랑 애플 일정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구독하고 제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10-3158-8575 오늘의 급등주 있죠 여러분 아시죠 8시에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데 8시에 종목 두세개 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급등주 자 이거는 구독하고 종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하고 종목 그럼 제가 8시에 문자 드리고요 두번째 유튜브를 제가 찍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황금 네트워크 외국계 증권사에만 이런 분들 저희가 일종의 정보 회의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저희 유료 VIP 회원인들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선착순 100명한테 링크랑 비번 드립니다 영상 보시면 퀄러티랑 정보력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거는 구독 놓으시고 VIP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링크 비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문자 보냈는데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립니다 텔레그램 급등주 두세개 추가로 드리고 500명 입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은 8시에 나가는 급등주 VIP는 유료 회원님들 영상 링크랑 비번 드린다고 그랬고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꼭 받아가시고 모든 자료 요청은 꼭 구독 붙이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해주시고 어느 분이 하신지 모르잖아요 제가 저도 알고 싶으니까 문자 인증도 해주세요 좋아요 인증 구독 문자 인증 해주시면 박민수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